안녕하세요 영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트인분 만들다가 지금 작업하다가 지금 9시 반이에요. 밤 9시 반인데 어 급하게 이제 드릴 말씀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음 작업했던 그런 화분들이 이제 쏙쏙 지금 속속들이 나가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 화분 정리대가 슬슬 비기 시작해서 제가 작업을 아주 급하게 요새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덕이죠. 여러분 덕에 제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주문하신 분들 계세요. 주문하신 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부터 3주 이상 되신 분도 계시고 가마를 스케줄을 못 잡아서 계속 못 가고 있다가 드디어 내일 초벌 가마를 갑니다. 내일 초벌 가마 가고 또 재벌 가마도 수요일날 바로 가기로 지금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내일 초벌 갔다가 재벌 가마 수요일날 가면 못해도 어 수요일날 재벌 가마 들어가서 하루 지나고 그러면 금요일은 발송이 될 거예요. 자 너무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뒷태 여인 주문하시고 우리 잉어분 주문하시고 여기 우리 밑에 이 나팔분 두 개 주문하신 분은 조금만 더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금요일에는 분명하게 발송을 해듭니다.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영상을 켰어요.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 분 특히 너무 죄송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어 지금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얼른 속속들이 만들어서 가마에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또 맘처럼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가마 사정상 그리고 또 뭐 한 번에 막 가서 뭐 몇 시간 안에 떼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아직 몇 개 남았는데 그래도 많이 비었습니다. 얘네를 또 얼른 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어 그림분 위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어 주문 제작이 많습니다. 어 혹시 뭐 원하시는 사이즈 그림 이런 게 있으시면 주문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다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 말고 편안하게 주세요. 그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요거는 제가 선물하려고 만들어둔 이제 종교 있으신 분들 네 선물하려고 만들어둔 건데 요거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시고 따님은 성당에 다니세요. 이 따님이 제 지인이신데 이 어머님도 너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 애들 어릴 시절에 많이 봐주시고 제가 일 다닐 때마다 막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요 선물을 두 개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못 갖다 드렸어요. 아직도 못 갖다 드려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 요런 것도 혹시나 종교가 있으시거나 뭐 부처님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아직 못 그렸습니다. 우리 동자승이나 우리 부처님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아직 못 그렸어요. 자 요런 거 주문하셔도 상관없고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그림을 저한테 요런 화분 요런 그림을 요런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가능한가요? 하시면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가 또 멋있게 최대한 비슷하게 제 수준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뽑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 전화도 주시고 대신 주문해 주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 주문이 많아요. 그림분이다 보니까 하나씩밖에 물건을 만들 수가 없는데 많아야 두세개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물건을 많이 뽑지를 못하다 보니까 주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사이즈 맞춰서 해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근데 단점이 여러개 있죠. 아무래도 수제분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하나 그리고 사이즈가 아주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도 지금 보시면 똑같이 만들려고 만들었는데도 보면 잉어분하고 저 앵무새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한 1cm도 안 나요. 한 0.8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던가 둘레가 조금 달라진다던가 제가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때그때 그 흙 상황에 따라서 또 감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림도 내가 봤던 그림보다 좀 더 커졌다든가 작아졌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면 최대한 맞춰서 해드립니다.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감화를 내일 간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벌을 내일 가고 또 수요일 바로 재벌 가고 그러면 우리 오래 기다려주신 주문해 주신 분들 네 곧 찾아갈 거예요. 곧 품으로 달려갈 거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지금 오늘은 제가 막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트인 분 저거 작업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 지금 요 다리도 아직 다 못 달았죠? 네 요 다리도 달고 가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작업 영상이 요거밖에 없어요. 네 영상을 안 찍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영뜰 영상 좀 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앞으로 그쵸? 같이 우리 석고틀도 만들어봐야 되고 토우 얼굴도 석고 본도 떠봐야 되고 우리가 할 게 많은데 차차차차 하자고요. 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차차차 네 하면서 우리 재밌는 시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뜰은 오늘 여기에서 그냥 마칠게요. 오늘 이거 하고 또 저거 다리 달고 또 그러고 가야 돼가지고 내일 막 감아가고 수업 있고 막 일이 막 몰려있어서 바쁘네요. 네 제가 최대한 얼른얼른 해서 얼른얼른 채워놓고 또 판매 방송도 얼른얼른 올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제작 영상도 얼른얼른 올려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영뜰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 우리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만나요.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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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